안녕하세요. 장장 여러분. 플레임입니다. 이미 트위치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 저 결혼합니다. 이분이랑요. 히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같이 합방을 한 적도 몇 번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동안 저보고 모태솔로다 아니면 그냥 솔로다 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였었는데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았었어요.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하면 저를 좋아해주시는 여성 팬분들의 마음에 금이 갈까봐는 절대 아니고요.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건 공인이라면 정말 신중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저 이 사람이랑 사귀어요. 호호. 이러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? 여러모로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테고 말이죠. 혹시라도 지금 알게 된 이 일에 충격을 받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지금 결혼이 거의 확실하게 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내어 밝히려고 합니다. 저 결혼합니다. 축복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 바로 옆에 있는 멤버십에 가입해주시기 바래요. 나중에 멤버십 분들에게는 결혼사진도 은밀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아직 결혼식은 계획에 없고 혼인신고를 일단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황에서 분양을 받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결혼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결혼식 발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 그때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런데 그거 아시죠? 오늘 4월 1일인 거. 아 그렇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. 정말이에요. 저를 믿어주세요. 그냥 제가 결혼을 발표하는 날짜가 우연히 4월 1일이었던 것 뿐입니다. 여러분 저 믿으시죠? 아 어디가요? 진짜라고! 오오오!